그는 입이 쌓아. 타 헌 더 쥐. 타 헌 더 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미 결정했어. 이미 결정했어. 이미 결정했어. 이미 결정했어. 문만 오세요.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는 나를 바람 맞췄어. 타 헌 더 쥐. 타 헌 더 쥐. 타 헌. 타 헌 더 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